안녕하세요 전남꽝재입니다 제 보물 찾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스파이더맨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있습니다 와아아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이 12월 24일이에요 내일이면 25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31인치 Ultimate 스파이더맨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물을 볼까요 무려 8cm 육박하는 저 커다란 스파이더맨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문요 우선 짠 퇴근 뜯을게요 산타 모자 머리띠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자 이거를 제가 스파이더맨한테 끼워줄건데요 머리에다가 짝 잘 안되네요 붙어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뜯어버리겠습니다 야 야 으흑 이런 으흑 으 으 아 nour 으 으 뭔지 얼티메이트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파이더맨한테 시워보겠습니다 솜을 좀 빼고요 이래 놓으니까 보기가 안좋아서요 칼로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칼이 안보이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좋아요 아 이빠라 아 이쁩니다 꽃가루무처럼 써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자 눈 눈꽃 보루입니다 모루 모루라고 하죠 반짝반짝 금색 모루를 꺼내서 스파이더맨한테 씌워주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이리로 와요 자 자 오우예이 아 don't want a lot 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 주원 많이 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ree 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ree 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ree 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fire 오우예이 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ree 오우예이 오우니 이쁘다 모자를 벗으면 어떡해요 내머리라서 추울텐데 이번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은색모루 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제거하고요 자랑스러웠던걸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주 크게 붙여놨습니다 덕분에 모르도 같이 뜯겨나가네요 고마워요 중국 자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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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뻐요 훨씬 예뻐졌죠 자 이번에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누굽니까 장난감 황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바로 번쩍번쩍하는 전구죠 이 전구를 지금부터 스파이점에게 씌워드리겠습니다 부디 예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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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용 아주 깁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용이라서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용 아이고 머리 떨어졌어 우리 예쁜 스파이더맨 머리가 추우면 안되죠? 리본도 닿았고 대물이라서 자꾸 흘러내리네요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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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다리에 너무 했었네요 저는 이런 실행착오가 힘들긴 하지만 즐기는 편입니다. 왜냐면 시행착오가 없으면 발전이 없으니까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시행착오 없이 좋은 목표에 도달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살다보면 여러가지 좋은 일도 안좋은 일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행착오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고로 해주었어요 자 완성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닿았어 모자 모자 다른 데 신경쓰냐고 모자를 깜빡했네요 자 우리의 분 우리에게 뿐 산타 스파이더맨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스파이더맨 트리의 점등식을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가까이서 한번 모습을 볼까요 위에는 산타 모델을 썼구요 여러가지 반짝반짝 금색과 은색 모를 몸에다가 마치 밍크 복도리처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고서 아주 한껏 멋있게 하고 있는데요 모르로 팬티도 입었네요 자 밑에는 치마같이도 입었습니다 그럼 2층부터 한번 점등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 기대됩니다 자 점등을 위해서 불을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도 끄겠습니다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기대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 라이브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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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의미도 많이 다지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올해 한 해를 잘 보내는 그런 소중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감사합니다